확인을 했는데 전해주시죠 30대 남성이 자신의 의붓딸을 살해를 하고 여기에 또 친모가 가담한 정황이 드러나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28일에 광주광역시의 한 저수지에서 여중생 A양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광주 동부경찰서는 31살 김모씨를 용의자로 체포해서 조사 중인데요 김모씨가 바로 숨진 A양의 의붓아버지, 계부입니다 경찰은 A양이 의붓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할 뻔했다고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계부 김모씨가 앙심을 품고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살해 현장에 친모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두 돌 정도밖에 안 된 아기도 현장에 함께 있었다고 하는데 범행 당일 친모 유모씨가 전화로 자신의 딸 A씨를 불러냈고 의붓아버지 김모씨는 A양을 만나기 전에 청테이프 녹근 등을 구입하면서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친모와 아기가 보고 있는 차량 뒷좌석에서 A양을 살해를 했고 그 시신을 유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친모는 이 관련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고 하고요 또 다른 문제도 하나 제기가 됐는데 이 A양이 계부에게서 성폭행을 당할 뻔했다 이렇게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피해 조사를 받던 도중 경찰에게 신변보호를 요청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시간여 뒤에 친아버지가 필요 없으니 하지 말래요 이렇게 경찰 쪽에 문자를 보냈다고 하는데 경찰이 그 문자를 받고 더 이상 개입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좀 아동 청소년인데다가 이게 친족 간 범죄였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좀 더 관심을 갖고 경찰이 들여다봤으면 하는 아쉬움 그리고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주 방화 살인 사건에서도 볼 수 있듯이 참 신고가 들어가고 의심하고 막을 수 있는 기간이 꽤 길었다는 점에서 더 안타까움을 잘 냈잖아요 이번 선거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네 한 번에 선제 조치가 큰 사고를 막을 수가 있었는데 진술을 보면 친모가 친어머니가 자기 딸을 죽인 남자한테 고생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다고 하는데 믿기지 않죠 믿어지지 않습니다